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조명섭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명섭씨가 덕분의 챌린지에 동참을 하며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앞서 덕분의 챌린지는 코로나19로 최전선에 서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진에게 경의와 응원을 전하는 캠페인으로 의료진 덕분에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캠페인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지난 13일 조명섭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응원하는 가수 조명섭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고생과 수고가 많으신지요.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게리 선배님의 아들 귀여운 하오 조카의 지목을 받아 이 덕분의 챌린지에 동참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그 무엇이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과 의료진 분들 그리고 코로나로 피해를 입으신 여러 가족 여러분들 할 수 있으니까 힘든 것이다. 꼭 알아주세요.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다음 주자로 덕분의 챌린지에 같이 동참해 주실 분들은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 가수 교훈 배우이신 옹성우 선배님과 그리고 제가 아끼는 동생 가수 남승민 군입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등등의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공개된 사진에는 조명섭씨가 엄지를 세운 한 손을 다른 한 손으로 바치는 덕분의 챌린지 손동작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조명섭씨의 덕분의 챌린지 참여로 굉장히 많은 대중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자 두번째 소식입니다. 조명섭씨가 브루의 명곡에 출격을 합니다. 지난 13일 한 매체 측에서는 오는 25일에 진행되는 KBS2TV 브루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녹화해 조명섭씨가 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명섭씨는 여러번 브루의 명곡에 출연한 바 있어 이번에 선보일 무대 역시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조명섭씨가 출연하는 KBS2TV 브루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편은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으며 6월 중 방송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조명섭씨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조명섭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